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오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무든 여하튼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저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골로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일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테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나 이외의 것 지구의 부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 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의 자리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이래 지치고 쾌락의 진력이 났을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마지막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소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최초의 불경 수타니파타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일종의 후렴구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에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른다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에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발생할 수 있음 사랑과 그리움에서 울んで lettGER 사랑과 그리움에서 나아가는 듯vasive